나머지 보 having the best 꿈만 같고 꿈일지도 몰라요 wow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 enam 이게 정말 장애인 것 SM타운 뉴욕 공연이 내일이죠? 훌륭한 가수가 데뷔해서 훌륭한 가수가 뭔데? 오늘 연습생 생활을 한 6년 정도 학교 끝나고 그리고 연습실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이거 아니면 싫다 자아 정체성의 혼란 가수를 포기할까 저 스스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변했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손질이 많이 싸웠고 저랑 사람을 받을 땐 피가 붙어요 이주 같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밉지만 정의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불 노래하고 춤 추느라 진짜 좋은데 그때 올라가면 눈이 어? 지금 얼굴이 초등학교 큰일 때 얼굴이어서 착해 보이네요 야! 되게 재밌는 얘기하잖아 지금 다른 멤버들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축하하고 놀았던 거예요 진짜 좋대 누르기야 호루루야 으아! 아 이거 안 들어 아 지금! 아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